이거 추석 추석이면 또 아니 근데 누가 준비하신 거 이거 기대하신 거 많네 맞아요 맞아요 다 준비해놨네 그 얘기 싫은 척하지 마세요 다 준비해놨어 혼자 준비해놨지 서프라이즈 왔는데 다 준비해놓으셨네 제가 좀 낙칼리인데 아 낙칼리 누나 사실은 그 회사 직업분들한테 사랑이 엄청 많은 거예요 어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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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보셨어요 실장님? 이거 한국 전통 놀이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자신 있어요? 자신은 없어요 이거 잘해야 돼요 저 진짜 잘 자신 있습니다 먼저 성공해볼래요? 가시죠 그만해볼까요? 조심하세요 팀장님 잘 만들어주세요 저 다치지 않게 팀장님 조심하세요 자자자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드릴게요 드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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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기다려줍니다 네 조금 녹아야 하니까요 어 이렇게 설탕이 녹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여기 끝에가 녹고 있어요 그럼 끝에부터 이렇게 저어줍니다 오 아주 잘 녹고 있군요 이렇게 보이시죠? 설탕이 잘 탄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저희가 달고나를 만들고 있는데요 자 달고나 인서트 탔겠습니다 와 잘 만드시네요 제가 카메라를 산지 얼마 안되가지고 그러네 진짜 없어졌어 와, euch- 와, 진짜. 프로야, 프로. 역시-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이 색. 이렇게 오, 너다 뺐다! 색깔이, 너다 뺐다! 너다 뺐다! 보이시나요? 진짜요! 기술이 있군요! 정상 가는데 вот نہ! 꺼져서 섞어주고 오! 오, 꽃들 shape 색깔이 너무 잘 나왔는데? 어, 나 왜 이렇게 잘하지? 만들어야 되잖아. 위에도 설 inhabit... 장사하셔도 되겠어요 달고난 근데 진짜 쉽지 않은데 이게 뭐죠? 설탕 와 와 와 이거 이거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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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저는 하트 자 자 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해 진짜 잘한다 와 대박 와 잠시만요 이번 팀은 진짜 잘했다 와 일단 잘한다 다음 누가 도전할래요? 이거는 사탕 사탕이에요 아 사탕처럼 노렸어요 노렸어요 달고나 사탕 근데 아직은 아직은 근데 조금 뜨거워가지고 다 굳은 다음에 드릴게요 나 잘할 수 있어요 도전하세요 정말 달고나다 진짜 잘하시네요 아 그렇게 먹는구나 네 저는 양을 조금 더 많이 해볼게요 조금 다르게 자 이제 녹습니다 자 빨리 녹습니다 이런 걸 진짜 많이 안 해봤어요 오 오 좀 녹아요 좀 잘 녹네 좀 녹는 것 같습니다 옆으로 빠지고 앞으로 빠져주고 네 좌우 좌우 위아래쪽 우와 좋다 좋아다 색깔 엘리트라고요 저 색깔이요 тебя 좀 잘하네 다 New 카라멜 같대 카라멜 같다 조금 이거는 맛이 scrap 맛이 궁금하다 맛있겠지 조금 Roberts네 간이 안해도 되고 맛은 있어요? 맛있는데? 켄친? 안녕! 죄송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 빼야되지 않아요? 완전 별로예요 막대수탕 막대수탕 완전 별로 안돼 어때요? 맛있죠? 진짜 파는 것 같아 진짜 맛있어요 잠시만요 달고나를 맛으로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너무 맛있다 맛도 한 번만 봐주세요 완전 별로예요 걱정이 많아 자기가 제일 불어야지 걱정이 많아고 이래 달고 날아갈 것 같아요 뜨거워 나이 스테스 난 산에서 이런 거 많이 겪어봤어 산에서 이런 거를 산에서 달고 났대요 뒷쪽은 빠지지 마세요 뒷쪽은 빠지지 마세요 네 한 번만 버전 완별이에요 완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그 사이 제가 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에요 별로 부족할 것 같아 내 마음 부족하지만 부족하지만 근데 달 같애 달 달 달에 있는 것 같아요 달이 같애 저의 달고나입니다 허사원의 달고나? 어? 완전 달고나입니다 왜? 왜 물어봤냐? 사내리는 이런 게 좀 잘하지 않아요? 좋아해요 금손이에요 금손 완전 좋아 네 완전 좋아 시작했습니다 단 소금으로 만들었어요? 탔어요 탔어요 달고나를 만들었는데요 짜잔 하트 이쁘죠? 그거 일단 만들었던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만들었던 것처럼 귀엽죠? 실장님 맞는 말씀이네요 여러분 참고로 이거는 실장님이 만드신 겁니다 제가 편집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가장자리 설탕이 안 섞여서 생각보다 팔이 아프죠? 일단 좋아요 하나도 안 탔고 색깔 양이 혹시 팬케이크 만들나요? 작고 소중하다 아프지 않아? 예뻐요 예뻐요 얇게 얇게 더 얇게 선생님들이잖아 제작장 네 색깔이 예뻐요 색감이 예뻐요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 뽁 해서 빠지게 아 안 펴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색깔이 금방구 같아요 권만구 좋아시겠다 제가 좋아하는 망고 같애 사실 저 중간까지 잘 했거든요 근데 다른 직원분들이 더 늘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많이 했어요 사실 요리 요리 김치찌개 김치찌개 인정 인정 아니면 라면 끓이기도 괜찮아요 라면 끓이기? 라면 진짜 잘 끓이죠? 지금 한번 해볼까요? 이제 마지막 테이스트 테스트 조금 뜨거워 뜨거워 근데 이게 괜찮을 것 같아 건망고 같다 건망고 진짜 식감도 뭔가 치자먹는 델고나 신선도 나 이런 거 좋아요 새로운 거예요 뜨거워요 맛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쫀득쫀득한 사운드 좋아요 사운드 좋아요 또 윷놀이를 꼭 해야죠 그럼요 여기다 우리가 꾸며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애교부리기나 춤추기 애교는 제가 보기가 싫어요 블루 플레이 2배속 댄스 이런 거 어때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괜찮겠습니다 그럼 뭘 할 건데요 애교보다 낫잖아 아니요 저는 애교가 나요 진짜? 그럼 애교합시다 애교로 해요 애교 아 잠시만 아 이거 아니고 윙크 어때요? 아 뭐예요 윙크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윙크는 쉽죠 윙크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여기 피어리스보단 블루 플레임이 힘들지 않을까 브리스 잘 쓰네요 아니 어때요 완전 그냥 프리패스 하나 소원 들어주기 그냥 완전 그냥 끝나는 거지 거기? 거기다가 가기가 어려워 여기가 제일 가기 어렵긴 한데 거기다가 가기 어려운 데에다가 그냥 끝 성공 그리고 오늘 행복한 명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게임 하는 동안 화내지 않기 화내지 않기 화낼 사람 화낼 적이 없어요 화낼 적이 없어요? 어 이 담요를 벗어나면 낙이에요 낙이 뭐야? 낙 그 턴 아무것도 없는 거 네 알겠습니다 턴 탈락 먼저 알겠죠? 네 이 담요에 하나라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라도 안 돼요 세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적당히 던져야죠 그냥 이렇게 적당히 적당히 이겠습니다 담요 안에서 나와야 돼요 네 네 낙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낙입니다 어? 이곳은요? 걸 걸 헤이 your girl 생일칼이 뭐예요? 네 도 개 걸 오 근데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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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벌면 안 돼요? 벌면 어딨어요? 어떻게 안 돼요? 택탁장님 이렇게 하는 거였죠? 이렇게 하는 거였죠? 하세요 말 많이 들어야 돼? 택탁님 이게 뭐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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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조 뭐라고요? 조 하나 하나 다 오케이 조개 조개 자 갑니다 이거 뭐죠 팀장님? 두 아 좋았다는 그럼 나는 흰색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리고 화상원은 한 번 더 달릴 수 있어요 뭐라고요? 한 번 뭐라고요? 한 번 더 던질 수 있어요. 아, 한 번 더 던질 수 있구나. 눈물 날 거 같아. 편한 거 아니죠? 아니, 눈물 날. 이건 좀 먹기 싫어요? 어, 아직 안 갔어. 자, 빨리 가세요. 다른 순간 이제 그겁니다. 아, 왠지 끝났어. 여기 신날 거 같아. 자, 이제 시작할게요. 지금부터 무궁입니다. 뭐라고요? 말은 해야죠, 저처럼. 말은 해야 돼요. 하고 있겠네요. 저... 무궁이에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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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네요. 오! 뭐야? 너? 뭐? 뭐? 입에서 개. 입에서 개. 입에서 개. 오케이. 마지막 실장. 도. 개. 걸. 유. 모. 진짜요? 네. 연준이가 노래 불러주세요. 이래서 그럼. 5, 6, 7, 4. 5, 6, 7, 4. 연준이가 노래 불러주세요. 진짜요? 연준이가 노래 불러주세요. 이래서 그럼.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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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도가 나왔습니다. 도가 나왔습니다. 도. 도. 엽. 자, 지금 우린 시작. 오! 걸? 걸. 걸.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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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걸까? 안 해도 돼. 와, 진짜 인중이 늘어나는 줄 알았어. 뭐라고요? 감방가. 해봐. 보셨어요? 이게 한 명이 하고 있으면 따라하게 된다? 보셨어요, 되게. 말할게. 우리. 언제든지. 언제든지. 웃을 때는. 근데 지금 보이는데? 왜 말하면서 그러는 거야? 지식간에 지식간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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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본인이 부르면서. 빠르게 불러야 됩니다. 이별속으로. 빠르게. 빠르게 안 부르면 탈락. 빠르게 안 부르면 탈락. 제일 빠르다. 제일 빠르다. 아, 제 파트. 어렸군요. 뭐라고요? 너무 많이 짜고 샀는데? 짧고 강렬했다. 짧고 강렬했다. 갈. 갈. 이제 또 해야 되나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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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ath gust. 에까. 오. 다섯 개 나왔어요. 여한llen스 댄스. 이 점 Kardashian 끝났어요? 이거가 gemacht. 아니, 잡혔어요. tend到. 네, 잡혔으니까. 이렇게 실제. 언니 파트. 그가 사랑이 이만큼 짜리건돌아 가라다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콜 콜 오 성공이야 맞아 예스 콜 한 마리만 성공은 여기다 넣을게요 와 언니 성공하고 있는 진짜? 약간 좋은데? 또 뭐야? 다섯 칸? 시원님 한 번 더 천운이 콜 성공! 어떡해 이게 뭐야? 나 오늘 운이 너무 좋아 끝났어 오늘 복권 사야 되나 봐 와 게임 끝났어 내가 괜찮아요? 예스 와우 언니 저 가실장은 개가 나오면 끝입니다 진짜? 개가 나오면 끝이에요 오 마이 갓! 근데 하나 더 해야 되죠 하나 더 해야 돼 와 대박이다 야 우리 아직 있는데 세 마리 다? 와 나는 나왔어 어땠어? 시작하고 어땠어? 나 잇몸 안 보이기 맞아 그거 맞어 목을 받아도 보고 나 끝장 그래서 계속 웃으면서 말하기 이게 끝까지 이거 이제 언급 아 이렇게 웃으면서 개사 어? 독 한 명 골서 한 명 골는 한 명 골는 사람이 없죠 골는 사람이 없어요 골는 사람이 없어요 골는 사람이 없어요 골는 사람이 없죠 골는 사람이 없죠 골는 사람이 없죠 아 저기 아 와우! 한 번만 더! 끝! 이거네. 끝이다! 와우! 와우! 시간이 왔습니다. 시간이. 여기에는 저희의 얼굴이 적혀 있거든요. 뽑았는데 카즈아가 나왔다. 그러면 실장이 되는 겁니다. 와우! 오늘 나는 근데 기운이 좋았어. 근데 그렇긴 해요. 언니 좋았어. 근데 오늘 거기로 다 쓴 거 아니에요? 네. 뽑았습니다. 내기세요? 네. 내기세요. 와우! 가즈아! 막내가 이래도 됩니까? 심장님! 다들! 심장님! 다들 일어서! 왜요? 예! 화이팅! 심장님! 아, 기분이 너무 좋고요. 이렇게 짜릿한 순간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기다려왔던 순간이 드디어 나에게도 왔구나.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화이팅! 어, 그럼요. 저는 브이로그를 놓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조회수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알겠다. 인터넷에서 실장으로? 실장으로? 인터넷에서 실장으로 승급하는 순간도 브이로그에 담았기 때문에 조회수가 아주 많이 오를 것 같기도 하고 구독자도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초구속 승진 브이로그인 만큼 많은 분들의 꿈과 목표가 될 수 있게 아주 브이로그를 잘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꾸꾸! 제발! 지금 포착하는 게 좋아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제발, 채원 언니 나와라. 채원 언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팀장! 와, 엄청 돼? 막내야! 팀장! 대리 대리! 팀장! 막내라고? 진짜...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 진짜 믿을 수 없어요. 제가 막내가 될 줄 몰랐어요, 진짜로. 와... 인생이 그런 거다. 인생은 한방이다. 근데 사랑은 받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요. 자, 다들 제가 인턴이었을 때 다들 어떻게 하셨죠? 저는 막내를 사양해줘야 된다고 보다 전화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장님의 문을 열어주고 안아줬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오늘 집에 초대했습니다. 어, 여기는 실장님 집인데요? 저 근데 이제 그럼 이 집의 주도권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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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인생이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진짜... 인생은 모르는 거다라는 걸 배웠어요. 근데 전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배우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친정님이래요. 저희 친정이거든요? 어? 저희... 저희 이제... 저희 이제... 저희 레스트라핀코 코디... 이 차에 이끌어 보겠습니다. 이끌어 보겠습니다. 드디어. 다들 잘하라고. 와... 선물을 준비했어, 내가 또. 역시 김재장님! 역시 김재장님! 와, 저는 제일 큰 게 좋아요. 저는 큰 게 좋아요. 저는 큰 게 좋아요. 만일, 만일 사완이 형님께서 하셨잖아요. 진짜, 제가 허리가 아파요. 아, 그냥 내려가볼게요. 그냥 여기 내려둘까요? 내려요, 내려요. 클... 클수록 좋은 걸까?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니까. 모르긴 하는데... 모르긴 하는데... 이게 좋아요? 모르겠어, 그냥 빌더로... 역시 실장님! 저는 물고 온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갖고 싶어요. 네. 그런 게임이나 그런 거였으면 어떡하냐? 자, 허성아! 뭐 갖고 싶어요? 자요? 아무거나. 허성아는 아닌데요? 팀장님이에요! 팀장이에요, 팀장. 허팀장! 뭐 갖고 싶니? 아무거나? 이거 할게요. 그래요. 자, 막내! 네! 앞으로 와야 잘 되도록 해! 아, 내게 지금... 감사합니다! 됐어! 뭘까요? 빨리 뜯어봐도 되나요? 힘도 볼까요? 네. 자, 실장 먼저 뜯을게요. 실장, 힘내요. 어? 어? 아! 뭐야, 뭐야? 아, 내게!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감사합니다! 다 같이 먹자! 다 같이 먹자고! 한우를 디자인하자! 와! 와우! 와우, 솔라니! 열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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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봐요. 열어봐요, 열어봐요. 예에스! 한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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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갓! 오 마이갓! 맛있겠다! 다 같이 한우 파티! 근데 좋은거예요. 포장이, 포장이 되게 신기해. 신나게 하네요. 와우! 뭐지? 와우! 하이브 목베개! 와우! 암막이, 암막이! 암막이야? 암막이 진짜 좋다! 암막이? 대박! 우리 집으로부터! 목베개인 줄 알았죠? 아니, 근데 목베개인데 암막이 되는 거야. 그니까! 너무 여유롭습니다. 뭔가 허사원일 때는 놀림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 팀장으로 올라 보니까 뭔가 기운이 좀 다르더라고요. 목베개도 좀 하고. 소리 들리시나요? 뒤모습! 여유의 소리입니다. 여유의... 갈리 갈리! 보드게임같이 생겼어요. 오 왠지! 이게 열리는 거야, 이렇게 상자로. 해봐. 오 대박! 냄새 좋다! 야, 치약 좋아? 치약! 야, 우리 차피를 했잖아! 비싼 치약이야! 비싼 치약인데! 비싼, 너무 비싼 치약인데? 음, 냄새 좋다! 그래! 민트 좋아져, 민트!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거지! 민트를 좋아하지는 않아! 민트! 올 한해도 양치 잘하는 거지! 부럽다! 저는 사실 대표님의 딸이거든요. 와! 락크! 락크상! 락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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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실 팀원들에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 저희 아빠시거든요. 제가 실장으로 들어왔는데, 락카산! 네! 락카산! 락카산! 대리는 사실 딱 중간이잖아요. 딱 애매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위 눈치도 보지 않고, 아래 눈치도 보지 않고, 아버지를 믿고, 다시 실장으로 가는 그날까지, 연치를 열심히 하면서 지내겠습니다. 저거 저거! 저거 저거! 큰일 날 사람이네. 저거가 좋네요. 사원 갑니다. 큰데요? 김 아니야? 김 아니에요? 뭐야? 좋아 좋아! 김 좋아 좋아! 김 좋아 좋아! 김 좋아할 것 같아. 우리 숙소에 김 생겼어! 김인가? 어 김. 박임인가? 양반기! 야! 두 개만 좋아. 두 개만 좋아. 한우 먹을 때! 좋아 좋아 좋아! 한우랑! 회사원은 사실, 일을 잘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실장 때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게 실장이죠? 그게 실장이라뇨? 지금 모든 실장님들이 분노하십니다. 하하하하하하 아이쿠. 네, 그런 의미 말고, 그냥 실장은 모든 직업분들을 잘 챙겨주는 게 일이니까. 그죠였죠. 근데 이제 저는 회사원이니까, 일을 제대로 잘하고, 이제 실력으로 더 높은 곳에 가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자, 인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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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지? 뭐지? 어? 뭐야? 마부띵? 와! 귀여워! 귀여워! 너무 예쁘다! 귀여워! 이거 그냥 전시용 아니야? 전시용? 예쁘다! 예쁘다! 감사합니다! 오! 잘 쉽다! 이렇게! 역시 무겁고 큰 게 짱이다! 너무 좋았어! 자, 이제 선물 다 받았으니까요. 네! 이제 제 집이니까요. 나가세요. 선물만 잘 들고! 선물만 잘 챙기고! 자, 가자! 이게 예의하니까, 완전히 잘 쏴야지! 완전히 잘 쏴야 돼요! 벤수자 쓰레기 같은 거! 그리고 카츠로 좀 조심합니다! 홍인턴! 여러분들도 명절 잘 보내시고요! 앞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미안하다던들! 저희 팀 당셨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해주세요! 태연아 분들 양치 잘하세요! 맛있게 먹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 봐도! 네! 저는 이제 인터넷 브이로그가 아닌, 실장의 브이로그가 됐습니다! 안녕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884 SNUR robot